한글자막 by 한효정 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기차는 철로 위에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금붕어는 어항 속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칼도 요리사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맛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자리, 제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 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현재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그날까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기를 소원했고 그 고백이 헛되지 아니하는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지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더 나아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얼마인지 우리가 아는데 그 위대한 바울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 눈에 좀 겸손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거리낌 없이 진심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나댐을 아는 삶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라시대에 골품제도라고 하는 사회제도가 있었다는 걸 아시죠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에서 일두품까지 내려가는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배경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나뉘어진 제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여기에 빗대어서 신학생들의 신앙적 배경을 따라서 당신은 성골이냐 진골이냐 일두품이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성골, 진골은 부모가 목회자이거나 적어도 장노인 경우에 그렇게 불렀고요 일두품인 경우는 당대의 예수 믿어서 자신 홀로 신학생이 된 경우를 말했습니다 참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그 제도에 빗대어서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성골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성골은 더 확실합니다 목사의 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신분을 가진 목회자가 되겠지요 신학교 입학시험 치를 때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꼭 이렇게 물었습니다 올라오느라 애썼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올라오는 그 길을 말했겠지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까? 당신 스스로 불러서 왔습니까? 한 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불러서 왔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정답을 말해야 합격되기 때문에 언제나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스스로 부르심을 받아서 스스로 불러서 온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은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각자가 외모도 건강도 가정의 배경도 학력의 정도도 혹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 사회적 경력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는 못합니다 성골의 진골의 배경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혹은 이 과정을 끝내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욕을 듣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이 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나을 때가 더 많지요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힘이 이런 정상적인 힘이고 이런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지 못할까요 제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과해진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면서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악의 꾀임에 빠져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자기 자리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부려서 남의 자리까지 빼앗기도 하는 일이 다반사고요 자기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실정이 나서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다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모습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룩의 의미를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허물어졌어요 무엇을 구별해야 될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경계를 오락가락 넘었다 말았다 하면서도 자신이 경계를 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어내려고 할 때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가운데로 가서 예배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의 말은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아이와 여인들은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다 볼모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리까지 나아가서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이른 제안에 요셉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남겨놓고 가는 것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분녀자들을 놓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리보다 짧게 가는 것 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빼먹거나 변형시키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 최신 전투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장비들이 없어서 기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무기만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런데 우리의 무기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 평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돌멩이 몇 개라니요 짐승이나 잡을 만한 무기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골리앗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무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당당히 섰던 거죠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자체보다 이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영성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설프 보입니다 어떻게 저것으로서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생에 획을 걷는 사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모든 면에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그 자원함의 모습은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자세였습니다 종이 된다는 의미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정구장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었는데 얼마나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이 드러날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우뚝 세워질지 얼마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지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적 가치관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종으로 살면 그것 때문에 매도 맞아야 되고 감옥에도 갇혀야 되고 모욕과 멸시도 당해야 되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지샛말로 왕따도 당해야 합니다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 종은 뒤에 붙는 전미사가 놈이죠 종놈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종님이 되어 있습니다 종놈이 되려고 하는 각오는 안 해요 종이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님입니다 정말 죽으려고 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내가 진 것을 버리려고 내 힘으로는 버릴 수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버리려고 예수를 따르십니까 섬기려고 내 의지로는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섬길 수 없기에 남의 때 묻고 냄새나는 발을 만질 수 없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발을 만지려고 하십니까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것이 많아서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는 포기가 안 되기에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거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우리 제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많이 정리가 되어 가고 오늘도 이렇게 그립고 함께 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장신 공동체 전체가 모여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이 자리가 그리웠습니까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회복이 되어져 간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회복 여러분 회복이 뭘까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회복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회복은 외침이 아닙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탈된 자리에서 아무리 회복을 외쳐봐야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너는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 거다 너는 여기에서 매를 맞는 것이고 너는 여기에서 오해를 당하는 것이고 너는 여기에서 다 내려놓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자리보다 이 옆자리 가면은 내려놓지 않아도 되겠죠 뒷자리로 가면은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한 줄도 앞자리로 오면은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지요 라고 하는 욕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회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탈된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자존심이 아무리 상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 있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삶이 세상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 삶에 상처가 이만저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처를 그냥 상처라고 하지 않고 흔적이라 합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나의 나댐을 아는 사람은 내 삶에 이런 상처가 생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흔적은 존경받는 자리에서 높임받는 자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놈이 될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인에게 마늘 냄새가 나죠 이 냄새 하루 이틀 먹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때 삼겹살과 더불어 마늘 먹었다고 저녁에 냄새 나는 그런 마늘 냄새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늘을 우리의 밑반찬으로 삼아 먹었기 때문에 피부에 베어들어서 땀구멍을 통해서 나는 냄새가 바로 그 냄새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 왜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우리의 땀구멍을 통해서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걸까요? 그래요 1년, 2년 예수 믿었다면 아직 축적이 덜 돼서 안 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미 수십 년 믿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예수 이름 듣고 잘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냄새가 안 납니까? 가는 데마다 식당마다 마늘이 밑반찬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는 데마다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왜 이 냄새는 안 나는 걸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먹기나 한 것일까? 그거 먹으면 냄새나기 때문에 나 안 먹어 하고 피한 것은 아닐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내 입술에서, 내 손에서, 내 발에서, 내 생각에서 그리스도가 배원하고 냄새 나도록 해야 합니다 신대원 3학년 마지막 학기, 마지막 학급 회의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급 회의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부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더니 의장하고 손을 듭니다 이 찬송은 1학년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요즘 교회 지도자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 주워 담기 바쁘죠 왜 이 아까운 걸 버렸냐고 왜 이 값나가는 걸 발로 차버렸냐고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데 이것 하나면 내가 저 자리 갈 수 있는데 이것 두 개 가지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 그게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했던 그래서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분인가요? 예수님의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군림하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고요 소유하는 길이 아니라 나누는 길입니다 남을 못 박해 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못 박히는 길입니다 1학년 때 부른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라고 하는 이 찬송이 신대원 3학년 마지막 학급 회의에서도 당당하게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리를 떠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듯이 뛰어다니던 그 발걸음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회복의 상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